11월 시장 대비 스페셜 종목 세 번째인데요. 오늘은 한국 반도체 희망이 될 종목 바로 파두입니다. 이 파두에 대해서 설명드려요. 한국증권TV 홍순돈 대표입니다. 이 파두는 우리나라의 정말 독특하고 거의 유일무일한 특화된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 바로 이 페리스 기업인데요. 이 파두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데이터 5G 자율주행 등 데이터 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영역에 집중하고 있고 주로 핵심 제품은 바로 SSD 컨트롤러입니다. 이 파두 보시면 의무보유 하객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? 21.8%로 예상보다는 높지 않나요? 한국의 거의 독보적인 페리스 기업이라면 의무보유 하객 비율이 50% 60%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21%밖에 되지 않았냐면요. 자 이 공모 유통 가능 물량을 보신다면 보이십니까? 지금 좀 많습니다. 38% 가격도 있는데 유통 가능 물량이 1870만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보유 하객 비율은 좀 낮았다. 하지만 요약 재무제표를 한번 보신다면 특히 매출액을 한번 보시겠습니까? 성장 속도가 엄청납니다. 그죠? 여러분들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입니까? 그죠? 8억대에서 51억, 564억, 그 다음에 2023년 1분기에는 자 17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나타나겠고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자 물론 2022년 작년에 깜짝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었지만 지금 아직까지 영업이익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?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하지만 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자 보이십니까? 자 2021년에 52억, 564억, 자 올해는 지금 1203억을 예상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3715억, 그 다음에 2025년에는 6190억,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다. 이렇게 되면서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습니까? 자 2023년에 이제 흑자돈을 성공을 해서 2024년에는 900억대,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856억, 자 영업이익률이 25%에서 30% 증가하는 만약에 2023년이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와 이 성장세를 봤을 때는 이 파도의 주가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? 그렇게 보이십니다. 자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에 가장 걸림돌이 보면 이 SSD의 다양한 요구인데요. 자 가계 부분을 낮게 해달라. 그 다음에 이 뭐 데이터 부분이라든지 AI 여러 각층에서 보면 이 SSD 관리하는 요구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. 이제 그걸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.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자 성능 향상을 대비해서 컨트롤러 연산 코어수를 단순히 증가시키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자 SSD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인 발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약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산형 AI, JPT3로 폭발적인 AI 모델 반도체 규모가 증가하는 걸 우리는 엔비디아로 충분히 보고 있고 지금 이 AI 모델의 규모의 증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얘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자 몰티스텝 연산 그 다음에 대학교 수준시험 문맥 속 단어 의미 도출 등등 자 AI 모델의 규모에 대한 정확도 부분도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? 반도체가 계속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페리스 기술이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.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무호의 법칙으로서는 초고대 AI 모델 개발을 위한 필요 성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이런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두의 역량이 계속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자 그렇다면 이 파두에 대한 평가를 좀 본다면 자 첫 번째 플러스 요인은 뭡니까? 바로 페리스 기업이라는 겁니다. 자 국내에는 정말 변변한 페리스 기업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저는 이 파두가 호스탁에 상장을 했을 만큼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페리스를 인정을 받았다고 보이시고요. 자 두 번째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. 이 생산형 GPT가 이제 나오면서 엄청난 발전을 한다. 특히 AI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점점 엄청나고 있습니다. 그 부분 때문에 이 하이넥스의 HPM도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NVIDIA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을 보셨을 거예요.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. 폭발적인 성장세를 아직 하지도 않고 아직 하지도 않은 시발점에 이 파두가 이번 시장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2023년, 2024년, 2025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하는 이 파두를 지금 담는다면 저점에서 담을 수 있다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거죠.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마이너스 요인은 뭐냐. 자 물량 소화 과정입니다. 어쨌든 뭐 상장 관련해서 그리고 1870만지 앞으로 또 3개월, 6개월 되면 계속 나오는 물량 소화 과정은 여전히 있다.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고객의 다양한 요구들을 어떻게 맞추면서 그 발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. 그게 어떻게 보면 페리스 기술이겠죠. 그죠. 그 부분이 좀 단점으로 보이고. 자 세 번째는 장점이자 단점이. 지금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적지 않고 파두는 SK하이닉스와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페리스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가 언제 적지에서 흑자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두에 영향이 미친데 어쨌든 현재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다.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부분.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상승 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다음에 파두도 상승세를 돌아설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. 자 그렇다면 파두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. 자 2만 5천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4만 7천원까지 있다가 이때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지만 자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서 관심을 받아야 될 가격대는 이 가격대다. 자 지금 3만 5백원 전후대가 지금 왔다는 거죠. 자 3만 5백원 3만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고 저점은 2만 5천원대.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면 자 11월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정말 크게 많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급반등할 수 있는 종목 스페셜 종목 세 번째가 바로 파두입니다.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이 11월 시장 대비해서 신규 상장 종목 파두를 의견을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생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주 월요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